서클을 그냥 풀어주고 그래 안경을 벗어야 돼 서주야? 이렇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잠깐만 딱 쳐! 서있어 빨리 찍어야 돼 발매기도 해야 돼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전체 찍고 가까이 오셔야 될 거에요 그냥 하세요 하세요 시작하세요 네 방송 준비하는 데만 열심히 공부해서 바보엔터테인먼트에 세번째 가요 지금 촬영 세번째 촬영 오늘 인천 선여바위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어때요? 너 통일도 좋죠?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핀오프링도 열고 있고 가식적인 멘토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춧가리나 떼요 입에 아 잘생겼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바보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실제로는 똑똑하죠? 네 78에 87에 94 36 37 38에 24 69 77에 24 24 아 아 부담도전이 이해하잖아요 저희는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외모에서 어디 저희 외모에서 바로 중국에서 바다를 넘어오신거 같아요 여기 알겠습니다 아 먹을 때 저분을 촬영하면서 카페를 부르시면 어떡해요 좀 기다리세요 아니 저 바보야 저 사람들 아니 바보도 아니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흡연을 하면 영수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것도 사람은 참...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저러시면 어때요? 한 번 내리세요 야단쳐 존경합니다 굿 저들 존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없으니까 자 그래도 우리 멤버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선크림과 아 이게 이게 스플레이저스 이거 비비죠? 아 예 그거 비비 비비 이걸 발랐나요? 아직 안 발랐어요 아 뭐요? 왜그래요? 아 저길 보고 우리 예측들 해줘야죠 이게 아파요? 잠깐만 바닥을 바라보죠 자 현재 제가 필요한 멤버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표정을 좀 미열하게 잡아주세요 여기 위에 네 인상을 볼 썼어 가까이 오세요 감독님 가까이 오세요 눈 감아야 됩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입 자 우리가 여기 눈 뜨고 합시다 아이 그거 눈 뜨고 합시다 눈 뜨고 합시다 아예 안 내려주시네 아예 손을 손 찌고 가까이 오세요 아 가까이 오세요 눈 감으라고 써져 있어요 알았어요 눈 감으라고 써져 있어요 위험해 아 여기 눈 감으라고 써져 있어서 아 여기 위험해요 알겠어요 이가 더 위험해 얼굴이 자 눈 감아 손 내리고 아니 아니 너무 예전해 아 뭐예요 왜 왜 아 난 좀 찍어요 아니 이거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따고 안 따고 안 따고 눈 감으래 눈 감아요 안 따고 안 따고 안 따고 눈 감아요 눈 감고 눈 감을게요 입 들어가고 꼭 감아야 돼 입 벌리지 마 먹는 거 아니야 아 먼 걸 짐 아 너무 아 끊지 마요 지금 손 감아요 안 됐죠? 아 아 아 됐어 아 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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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이루어주세요 복 떨리 해줄게 와 죽을라고 그래 사형수야? 왜 왜 왜 왜 왜 겁을 먹어 아 아 이거 잠깐 잠깐만 아니, 아니, 이거 다음 때부터 하나는... 아니, 안 들어가. 안 들어가요! 어, 쉴드가 있어! 쉴드가 있어! 쉴드가 있어! 이렇게 서가지고, 이렇게 서가지고요. 안 들어가! 어때요? 오, 좋아요. 저도 좀 뿌려주세요. 누가 뿌려주시나요? 내가 뿌려주세요. 이거 좀 잘 줘. 네. 비비 있으니까 조심해. 이거 이거 뿌려주시고요. 아, 이거 생얼나가면 안 되는데. 아이, 왜 그러십니까? 유재석도 생얼나가... 저는 유재석도 귀하니까요. 아, 유재석도... 여러분, 빨리 하고... 아, 왜 그러세요! 여러분, 이 유재석의 생얼을... 빨리 좀 해! 네. 눈... 야, 이... 개꺼! 빨리 좀 하라고! 쿵밥 가보세요. 쿵밥! 네. 야, 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뿌려. 아이고 조금밖에 안 풀었어 어디서 간대요?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 선수에서는 뭐 감각이 마비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협차하는 우리 저 미용의 순정식입니다 우리 짠덜님께서 비비는 안 발라도 되겠죠? 네 대표로 그대형님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거 안하면 안돼요? 아 잠깐만 이거 발라야 미남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용연구가 유혜정입니다 아 이렇게 남자답게 생겼는데 이걸 바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니 손 대기는 무슨 아니 안하면 안되나? 아니 또 이게 우리 컨텐츠니까 아 이런거 안하면 뭐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안나와 이제 아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에콘 그리치듯이 에콘 그리치듯이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여기 좀 보고 어 대기가 두려워 어 가만히 계세요 숨 쉬지마 숨 쉬 숨 쉬면 안되는 거예요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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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어 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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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완벽해요 어디 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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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언족에 어디 후계 전사 아프리카 어때 잠깐 사모아 괜찮죠 느낌 어때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아 진짜 정말 잘생겼어 화메 찍고 있는거야 안 녹는게 나요 화메 미남이 된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안경을 내려가시고 어디 죽이세요 화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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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들어봐 아니 야 이 앞에다 놔 인마 안 돼 짤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펼쳐서 잘 자기 피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벼야돼요 저게 원래 저게 왕터야 왕터야 저게 원래 아니 너무 이상하지 계속 하세요 아니 아니 그 다음에 더 넓게 더 넓게 자신있게 눈 그쪽까지 어 좋아 아 좋아 좋아요 자신있게 하셔야 돼요 어 더 비비가 좋습니다 확렬하게 어 됐어 거쳤어요 아 아 커테치 하나 건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멋있어요 잡티 잡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잡티 잡티 잡티가 하나도 안 보이고 몽봉이 지금 다 숨겨졌어요 아 아 지금 바로 바닷가 가면은 와 이건 뭐 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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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사랑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팀원들을 사랑하고 애 낀다는 거를 미남된 느낌이 어때요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저 손이 썩어들어 느낌이 무슨 해삼 멍게 잡는 느낌이에요 네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있게 여기 해수욕장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도 발랐어요 이 이 이가 발랐어 이라고 자 비비크림을 둘 다 발랐는데 이런 멤버들을 어디서 구했냐 우리가 어 뭐가 아 난 잘생겼잖아요 약속을 맞추고 자세요 아 아니 원빈은 손빈이 다 닮았다 원반으로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 고춧가리야 때려 고춧가리 고춧가리 이거 어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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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남으로서 한번 만들어주시죠 미남 네 미친남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썬크림 바르니까 좋아요 썬크림 아니에요 비비에요 비비 바르니까 좋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우리가 밤에 그 저 헌팅방송을 하여튼 두리 아니 왜 두리해서 경찰에 고소되는 아니 경찰에 고소되는 10분 되면 잘릴 것 같은데 아 거의 지금 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줌인해주면서 남자는 피부입니다 피부 피부입니다 당신은 영혼할 것 깨끗해요 잘생겼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부적으로 쓰게 아니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니 끊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워